어떤 노래 해 주실 건가요? 비도 오니까 칵테일 사랑 박소연님 오늘 뭔가 쿨노래 부르실 것 같은데 땡! 땡이에요 땡이에요 칵테일 사랑 마로니에가 부릅니다 여러분 박소라 청해드리겠습니다 모험택시 타고 마로니에 공원으로 가면 정오빠 춤도 마쳤어 춤도 마쳤어 마을 척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포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음악을 내 길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신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랄라라라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뿌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랄라라라라 맘을 척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음악을 내 길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신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랄라라라라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뿌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랄라라라라 맘을 척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창문에는 우울한 피가 내시고 있어 내 마음도 금이 따라 우울해지네 우울해지네 내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만족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아 이게 저 오늘 그 노홈택시 프로듀서 분들이 와주시면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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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 된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